아카네 기수의 5번 나 미스터 파크 아카네 기수의 5번 나 미스터 파크가 바깥쪽에서 근수하게 앞섭니다 5번 1번 선으로 순위가 바뀝니다 3위는 6번 나 웬일 기수의 올마이트 히트 바깥쪽 이디언 기수의 3번 나 썬더클랩이 4위에서 3위까지 넘어오면서 5번 1번 3번 6번 2번 5마리 앞서면서 직선주로 접어듭니다 직선주로 선두는 아카네 기수의 5번 나 미스터 파크로 바뀌었습니다 5번 1번 거리차는 1마신 정도 바깥쪽 선두는 아카네 기수의 5번 나 미스터 파크 안쪽 2위는 문중원 기수의 1번 나 블로뉴 유현명 기수의 2번 나 히든 메신저 바깥쪽 추격하면서 격차가 좁혀집니다 유현명 기수의 2번 나 히든 메신저 안쪽에 5번 나 미스터 파크 거리차는 약 2마신 정도 남거리 120m 선두는 5번 나 아카네 기수의 미스터 파크 바깥쪽 유현명 기수의 2번 나 히든 메신저 격차를 좁힙니다 그러나 선두 지켜내는 5번 나 미스터 파크 5번 2번 7번 12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3코너 완전히 돌파 이제 4코너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두 싸움 9번마 9번마 김명신 기수의 흑간질주와 바깥쪽 6번마 스카이스타 거리차를 좁히기 시작합니다 6번마가 4코너를 선이면서 9번나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6번 9번 2번 그리고 51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바깥쪽 치고 나오는 임성중 기수의 6번마 스카이스타 이제 2위권과의 거리차 약 1마신 2마신까지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두 앞서 나가고 있는 임성중 기수의 6번마 스카이스타 2위권 싸움에서는 안쪽 11번마 단독강자 그리고 2번마 신흥대장군 2마리의 팽팽한 2위권 싸움에 외곽쪽에서 1번마 우찌다 기수의 트레이드마크가 막판 안쪽 6번마 함께 선두 경합 그리고 3번마 히든 메신저까지 선두 싸움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한복판에 1번마 트레이드마크 막판 역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1번 3번 6번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9번 6번 1번 2번 4마리가 앞서면서 4코너선에 직선주로 접어듭니다 직선주로 선두는 유현명 기수의 9번마 무페스타 계속해서 선두 끌고 갑니다 뒤를 추격하는 우찌다 기수의 2번마 럭키댄서 안쪽에서는 6번 7번 1번 등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서서히 거리차가 좁혀지는 유현명 기수의 9번마 무페스타와 2위권입니다 우찌다 기수의 2번마 럭키댄서 박가죽에서 추격합니다 9번 2번 거리차 1마 신정도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유현명 기수의 9번마 무페스타와 박가죽 치고 나오는 우찌다 기수의 2번마 럭키댄서 한가운데서 송경기수의 13번마 에버니스톰이 직선주로 선두로 우상합니다 13번 2번 9번 3마리가 앞섭니다 선두는 13번마 에버니스톰 박가죽 치고 나오는 8번마 히든 메신저 2위권 13번 8번 2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리 1800m 제6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이 좋은 말은 안쪽의 4번마 송경윤 선수의 선오브 뷰티 초반 선두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가죽 2위는 5번마 김동영 선수의 브라스밴드가 자리잡았습니다 4번 5번 거리차 좁혀지면서 1코너 들어섭니다 1코너 송경기수의 4번마 선오브 뷰티 안쪽에 있습니다 바깥쪽 김동영 선수의 5번마 브라스밴드 두 마리가 팽팽히 맞섭니다 4번 5번 두 마리가 앞선 가운데 3위권에서 돋보이는 말은 6번마 유현명 선수의 용두성 3번마 조성권 선수의 위닝 퍼펙트가 각각 3,4위권 추격합니다 4번 5번 6번 3번 거기 1번마 김원수 선수의 히든 메신저 안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결승선 건너편 직선주로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5번마 김동영 선수의 브라스밴드 한가운데 1마 신정도 앞서고 2위 다툼이 팽팽합니다 바깥쪽 6번마 유현명 선수의 용두성 안쪽은 초반 선두인 송경기수의 4번마 선오브 뷰티 두 마리가 2위 다툼 펼치면서 선두방인 5번마 김동영 선수의 5번마 브라스밴드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5번 4번 6번 선두권 3마리 순위 변동 없는 가운데 3코너 접어듭니다 1마 신정도 앞서있는 김동영 선수의 5번마 브라스밴드 2위는 4번마 송경기수의 송경기수의 4번마 선오브 뷰티가 안쪽 2위 추격하고 바깥쪽 6번마 유현명 선수의 용두성 5번 4번 6번 거기에 가세하는 말은 10번마 홀랜드 선수의 고스트 위스퍼입니다 바깥쪽 4코너 선의하면서 바깥쪽 모습 보이면서 3,4위권에서 2위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김동영 선수의 5번마 브라스밴드 직선주로 들어서면서 안쪽에서 1마 신정도 앞섭니다 2위 다툼은 4번 6번 거기에 가세하는 10번마 홀랜드 선수의 고스트 위스퍼 5번 6번 4번 10번 거기에 4번마 송경기수의 선오브 뷰티가 직선주로 좋은 모습 보이면서 바깥쪽 앞서 나옵니다 4번 5번 순으로 역전에 성공한 송경기수의 4번마 선오브 뷰티 그러나 안쪽에 5번마 브라스밴드 크게 뒤처지지 않는 모습 반마신 1마 신정도의 거리차입니다 선두는 송경기수 선수의 4번마 선오브 뷰티 종반 단독 선두기의 위스튬도입니다 4번마 선오브 뷰티 4번 5번 6번 7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